장기정으로 이문제는 국민적 장애인의 도움이 있다, 감성적으로 되셨는지 아닌가, 이 기분이 계셨나요? 네, 맞습니다. 지금 이 쪽에 정말 멋지게 되어 있는데요. 제 정보자 이번에 오늘 한 채 한 달 미축구가 빌려와서, 이 김아엘에서 이 현관이 되어있습니다. 대단히 좀 더 많이 되어있습니다. 대단히 좀 더 많이 되어있습니다. 대단히 좀 더 많이 되어있습니다. 아멘 다음날 한국국토정보공사 고객님 맨달차님, 이곳에서 일어나서 말합니다. 맨달차님, 고객님의 목적사, 친구를 한 번의 기준, 우진행, 진정에서 즐거운 시간입니다. 이를 시작하는 맨달차님, 친구들과 나를 정밀하겠다고 합니다. 맨달차님, 이 기자들에게 목소리는다는 것을, 많은 것들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강남구청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